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운명의 한 주다, 오늘 운명의 날이다 이러면서 아주 지금 무슨 스포츠 경기하듯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신문하는 날이죠? 그렇죠.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신문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문하는 절차는 오늘 안에 다 끝나는 거죠? 네. 쌍방이 낸 서면하고 각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들어보고 그러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결론이 날까요? 이유 쓰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결론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 안에 뭔가 발표를 할 거다. 아니면 내일 오전에 발표할 거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2일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전직 판사셨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으십니까? 오늘 내일 굳이 안 할 가능성이 저도 한 5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절반 정도는 오늘 안에 결론을 안 낼 것이다. 네. 왜 그럴까요? 별로 판단에 실익이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징계를 12월 2일 날 의결을 하면 직무 정지라는 잠정 처분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본 처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잠정 처분이잖아요. 그럼요. 본 처분을 위한. 그런데 본 처분이 이틀 이따가 온다면 잠정 처분의 효력을 굳이 하루 이틀 정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집행정지에 집행정지 발령에 있어서 소송 요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본안 소송이 지금 직무 정지에 대한 취소 처분이거든요. 그렇죠. 본안 소송 자체가. 그러니까 직무 정지라는 잠정 처분은 그런데 본 처분인 징계 처분이 나오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쪽에 효력이 흡수돼서 없어질 거니까. 굳이 본안 소송 자체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굳이 잠정 처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이익이 그렇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판단을 않고 12월 2일 이후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가능성을 한 50%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각하를 안 한다고 할 것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손해가 개인적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 해임 처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런 거는 개인적 손해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손해 같은 경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아예 안 보고요. 그렇죠. 다른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개인적인 손해가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급여도 사모님이 돈 많으신 거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급여 안 나와서 생계가 어렵다도 아닐 것 같고. 여기서는 사모님이 돈 많은 게 약점이 되는군요. 네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냐. 그런 개인적 손해가 있느냐. 그거를 결정문에 쓰면 바로 그게 다 공표가 될 텐데 그 판단이 적정할지 적정하다는 뭐랄까 여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손해가 구성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우리 김윤호 변호사님이 실제로 지금 판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다룬다면 아우 너무 고치 아프다는 거죠 지금. 네네. 그런 손해가 뭐가 있죠?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뭐가 있지? 네네네. 이 인간이 왜 이런 걸 갖고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하지? 또 본안 소송이 징계의 어떤 불법성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무배제라고 한 것을 취소하라는 게 본안 소송인데 네네네. 아예 행정소송으로 날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소송을 내면 되잖아요 또. 그렇죠. 이제 그 본안 소송이 주된 것이 그것이고 직무배제 자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어차피 징계 소송이 시작되면 그거는 부차적인 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좀 각하 의견도 상당한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아예 각하를 할 거다. 이 생각들이 판사들한테 꽤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라면. 저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은 요건이 명백하지 않은데 요건이 명백하지 않은데 굳이 무리해서 징계 처분 나오기 전에 하루 이틀 딱 이 사이에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하겠느냐. 거기다가 윤석열 총장이 이기는 게 아니라면 이기는 게 아니라면 굳이 오늘 내일 사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는 윤석열 총장이 이기는 결정문을 써주려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인용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각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 지는 거죠. 각하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지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애매한 건 2일 전에 결론을 안 내리고 미뤄버리는 거야. 미뤄버리면 원래는 사실은 이 신문을 12월 3일 날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걸 11월 30일로 땡겼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원고 쪽에서 빨리 해달라고 신청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땡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죠. 한마디로.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서 그다지 반박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반박은 주로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박 안 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징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오문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김윤희 변호사님 보기에는 지금 핵심이 앞에 두 가지라고 생각을 우리들은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네 개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감찰 중단시킨 거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를 거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민원원본이 없이 민원사본을 첨부해가지고 이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총장으로서 장관 지시를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감찰관실 대건 감찰부 부장의 업무를 방해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징계 사유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아니 진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것도 사실상 부하직원이지만 업무방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명숙 총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삥삥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배당을 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자연스럽지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제기를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는 안 따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놓고 반항을 한 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방해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데서 덮은 거 이런 것들도 의혹이긴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있으면 일단은 일반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직무 배제시키고 감찰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징계 청구 사유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나 라임은? 옵티머스나 라임은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계 청구 혐의 사유 해가지고 제가 부서 자료를 지금 봤더니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두 개는 뺐군요. 그럼 징계 청구를 한 부분은 그거는 뺐군요. 그러면 일단 감찰의 방해 자기 수소를 감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을 감찰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감찰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갖고도 만약에 판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판사들이 그랬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지금 대법관 중에서 하나가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는 징계각이죠? 이렇게 다 알려져가지고 징계 절차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걸로도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전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안 청구가 잠정 처분 잠정 처분 취소 소송이 무조건 이길 사건이냐라고 봤을 때 무조건 이길 사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도 윤 총장이 어느 정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잠정 처분으로 12월 1일까지 직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걸 예방하기 그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징계가 날 것임에도 12월 1일 또는 11월 30일에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해준다. 이런 결정을 할 텐데 그게 무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는 결정문을 쓰려면 진짜 어렵겠다. 네. 제가 감기 걸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감기 안 걸려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울 텐데 그렇죠. 이게 굳이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굳이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아, 그 고생을 밤새면서 해줄까 네. 에 대해서 저는 아, 안 해줄 것 같다. 그냥, 예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0%는 안 해줄 것 같다라고 하면서 50%는 안 해주고 12월 2일을 넘길 것 같다라는 데 50%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기에 걸렸는데도 훌쩍거리면서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조남관 차장이 네, 네.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조남관 차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제발 한 번만 물러나주세요. 이러면서 네. 탄원을 했어요. 네, 네, 네. 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셔서 아, 조남관 차장이 순수하고 착하다고요? 그, 저 말하자면 차장으로서 총장님 모시는데 네. 총장님이 그렇게 막 전력전을 전력투구를 하고 계시는데 차장으로서 네. 총장님을 모시면서 그 정도는 좀 어, 하고 그 정도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 의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 그러니까 모시는 사람으로서 성의를 다 안 거다? 하하하하. 공직자들은 다 모던분한테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네, 네. 모시는 어른에 대한 예의감, 예의랄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자기가 그걸 즐기는 듯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순수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다 그냥 서비스를 한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너무 열받지 마시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조난관 차장에 대해서 막 성토가 채팅창에서 막 엄청나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네. 그 한마디로 우리 김윤호 변호사님의 한마디로 안심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컨디션도 안 좋은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예, 제가 아유, 지방 오갖고 찬바람이 너무 멎어갖고 휴가 다 오갖고 다음 번에는 우리 이 옆자리에 앉아서 한 번 방송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